자 이제 건강상대를 넘어서 가지고 옛날 이렇게 나라가 한참 성장하던 그런 시기가 되면 나라 자체도 많은 것을 개선하고 다른 데서 배우고 그런 것이 참 익숙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1970년대나 80년도 정도 했으면 이번에 대만의 그런 투표 직후의 현장수계표 같은 걸 보았으면 국가 차원에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게을러져 버린 거죠 사회적으로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배우는데 대만 선거가 끝났는데 국내 신문들은 단신 기사를 몇 번 다루고 대부분 다 그렇게 다루지 않죠 과거의 한국가 됐으면 럭보 기사라든지 특파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대만의 선거 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 게 됐는지 대만의 부정선거 역사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다 취재해 가지고 기획시리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했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바뀐 거죠 그냥 다 무거운 것 뭉개 버린 겁니다 그 좋은 사례를 그냥 한 번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아주 조선일보에서 참 좋은 그런 칼럼을 자주 쓰는 조선일보 계시다가 지금은 나오신 모양인데 유광종 씨 이분이 이제 중국에 상당히 정통한 그런 전문가신데 유광종 의 차이나 별곡이라는 그런 연재를 계속 하시죠 278회 정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대만 선거의 또 다른 의미 이제 핵심 내용은 중국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언어가 너무 다르다 이야기죠 영남과 호남은 중국에도 있는데 중국은 대륙 남단인 광둥을 영남이라고 하고 동정호 남쪽을 호남으로 치는데 넓은 땅의 크기만큼 중국 각 지역의 차이는 매우 크고 언어 문화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보인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니까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뭐 언어 자체가 많이 틀리겠죠 문화도 틀릴 것이고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쓰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주로 써가지고 심지어는 베이징 인근 허베이는 한국 경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언어가 서로가 잘 안 통할 정도로 언어 분화가 심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대만의 수개표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만 수개표를 보시고 투표라는 것은 저렇게 투표 직후에 현장에서 수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위 투표서별로 그렇게 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국 전문가인 유광종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니까 중국의 역사는 항상 통일과 분화 그러니까 중앙집중화가 되고 그다음에 분권화된 분열되는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독특하게 보실 수 있겠구나 중앙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구심이고 복판에서 이탈하는 것이 원심인데 중국 공상당이 통일을 끌어가는 중앙의 완력이 약해지고 호소력을 잃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지방의 분열적 요소가 득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만인들이 결국은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민증당을 여러분들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권화와 그다음에 집중화 이 두 가지의 대결 구도로 이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는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참 저는 흥미롭게 여기는 것이 그 미국을 건국했던 그런 건국의 선조들이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체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될 나라다 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연방제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군권화를 선택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권력이 중앙집중화 되지 않도록 그냥 연방헌법을 통해서 50개 나라로 쪼갠 겁니다 그 나라다가 합쳐져서 뭐죠 연방국가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정에서 미국 대통령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권력집중으로 인해서 한 인간이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철도철미하게 방해할 수 있는 체제를 미국의 건국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것이 현재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정치구조화에서는 항상 남용을 하거든요 그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미국의 연방제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건국의 선조들은 유럽에서 배운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권력이 집중되면 항상 장난질 안다고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 미국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의 연방제도가 미국의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준 가장 큰 여러분들 뭐죠 축복이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만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대만의 선거가 철도철미하게 분권화되어 있는 겁니다 만 8천 개의 단위 투표소에서 모든 개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만 4천 개의 단위 투표소를 모두 다 합산해 가지고 모든 선거에 관한 권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만든 모든 단체들 교회인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기구들은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구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여름 생긴 것이 결국은 모든 선거와 관련된 권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홍력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대만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분권화의 이점입니다 권력을 분산시켜야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사전선거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만식으로 만 4천 개의 단위 투표소에서 투표를 개표하고 동시에 집계를 완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체제를 보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공상당과 여러분들이 연계된 선거 부정 세력들이 결국은 체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단순히 내정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중국 공상당에게 복속당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더불 민주당이 당선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홍콩처럼 결국은 이름들 미국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갈등을 겪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이 철도 철맥이름 중국 공상당이 복속된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단순히 선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눈앞에 이익이 어두워 가지고 그냥 나라가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큰 혜택을 보는 정치집단들도 본인들이 소원이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분권화된 소위 투개표 시스템 때문에 대만은 오랫동안 존속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그것은 화려하지만 그 선거제도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적인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가 와해돼 가지고 중국의 속국처럼 바뀌어가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든 간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선거 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 세력에 의해서 결국 장악되고 그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역사 전편에서 여러분들 관찰 되듯이 중국에 줄을 대고 중국의 이권을 약속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국에 거의 복속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선거 문제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은 다 생각하는 것만큼 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생각하는 것만큼밖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장 역사적 사례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여러분 등장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소위 유대계 혈통인 사람들이 내리는 그 판단을 왜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여러분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 자서전을 읽더라도 그 유대계 자서전이면 그 사람이 그 조상들이 그때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그때 여러분들 1938년으로 기억합니다 1938년이 독일을 떠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깨어있던 사람들은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릴 거라는 것을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은 후손들을 구했고 자신과 그 판단을 못 내리고 히틀도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 내렸던 사람들은 다 아웃슈비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시야 안목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번 대만을 보면서 대만의 투표 직후에 현장 수개표가 참 좋구나 이런 상황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대만 사람들이 선거제도의 분권화를 통해 가지고 체제의 존속을 이르면 확보한 겁니다 그거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중앙 권력이 집중이 됐으면 뇌물이라든지 미인계를 써가지고 중국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만 8천 개의 이름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는 대만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것은 유일하게 무력을 쓰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나 홍콩은 완벽하게 선거제도를 계획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복속시키지 않습니까 한국의 무책임한 남자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무책임한 남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무책임한 남자들의 자손들도 뭐죠 중국인들의 한족의 이름 압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겁니다 한족의 압재뿐만 아니고 한족의 뭐죠 에이전트 대리인들 대리인들인 한국 동포들 함께 어려움을 당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